형이 여기서 노래할 때가 있니? 끊어 끊어 왜 내 허락 없이 끊어 형 웃지 마요 지금 웃음 나오는 게 신기한데 너무 좋아서 큽니다 진짜 다 한 분씩 다 불러서 되게 노력해보려는 모습이라도 노력으로 안 되고 이거 프로세계니까 잠시만 잘 될 거예요 까마득한 옛날부터 내 품에 가버린 그 소녀가 더 나아가고